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있는 창가 쪽과 에어컨이 없는 창가 쪽에 물 삽목 해놓고 간 2주일 후에 보고 입니다. 얘네들은 에어컨이 없는 거라서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2주일만에 뿌리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했죠. 얘는 그 다음날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멜라니 고무나무인지 스피어 고무나무인지 헷갈리는데요. 그 얘는 에어컨이 있는데 창가 쪽 그러니까 확장형 거실의 창가 쪽에 있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잘랐죠? 고무나무. 사실은 하나 스피어 고무나무 하고 멜라니 고무나무를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집에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북향이라 지금 계절에는 아무래도 남서양인 확장형 것이라고 달리 뿌리가 잘 안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 가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여름이 폭염이 지난 다음에 할까 그래요. 사무실에 거는 굉장히 더디게 자라거든요. 그 나머지 계절에도. 얘는 2주일이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보여요. 이렇게 나는데요. 잎사귀 이렇게 많은 그런 그대로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잖아요. 그 다른 유튜버 님들은 이거 뭐 다 잘르고 맨 위에 것도 반 토막 내고 뭐 잎사귀를 다 잘라놓고 하라는데 이렇게 해도 잘 돼요.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실수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도 없는데. 그러면 이 뿌리가 얘들이 죽는 게 뿌리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썩음? 아니면 무름병이라고 그러나. 여기가 색깔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물 색깔도 연두색, 초록색으로 막 바뀌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지 상태에서 아직 살아남은 거기까지 다시 또 잘라요. 그리고 유한학 산방을 놓고 깨끗한 수돗물에 유한학 산방을 놓고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곳에 물산목 해놓고 간 것과 다 살려놔야죠. 이렇게 말라버린 거. 하루 차이에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제가 얘를 그 전날 하고 이거 그 다음날 한 거거든요. 2주일 사이에 뿌리는 다 났어요. 얘도 지금 물 줘서 살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키운 지금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멜라니 고무나문지 소피아 고무나문지. 무산목 한 겁니다. 이게 위에 잘랐을 때 옆으로 가지가 막 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인지 모르게 자꾸 옆 가지가 막 나더라고요. 굉장히 풍성한 것을 사무실로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무실 잘되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없는 데서는 더 폭염에 시달리잖아요. 그쪽 애들은 물이 더 빨리 마르고 지난번 2주일 만에 왔을 땐 물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엔 더 더워서 그런지 애들이 거의 죽어가네요. 더 늦게 왔으면 죽일 뻔했어요.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지만 지금 애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하지만 살아날 거고요. 얘는 뭐 이렇게 뿌리가 그래도 물에 담겨 있으니까 절대로 죽을 리는 없지만 한참 뒤에 왔어도 한참 뒤까지는 아니어도 나무 한 그루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나무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 코레오스 정말 이 당근마켓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게 코레오스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묵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